반갑습니다 저는 꾹티비 꾹기비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꾹꾹의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걸 함께하려고 하냐면 꾹티비가 여러번 행사를 했었죠 광명동물 행사도 있었고 간송행사도 있었고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행사 자체가 서울에서 좀 가까운 곳 그런곳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분들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을겁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게 이번에는 지방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방에 계신분들을 뽑아가지고 이 꾹TV가 직접 찾아가서 게스트분과 이 꾹TV와 이 꾹크루와 촬영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으흐흐흐흐흐흐 재밌겠죠? 참여 가능한 지역은 서울 빼고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저 멀리 제주도 아니면 부산, 대구, 호황, 지방에 계신분들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. 어디가 됐더니 꾹TV가 찾아가서 같이 촬영을 할거니까 어디든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게스트 모집은 한 명을 추첨을 통해서 말씀드릴거지만 촬영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다. 친구와 같이 하면 안되나요? 또 친구와 동반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면은 같이 나올 친구도 구해가지고 나오셔도 전혀 무방하다는거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참여 방법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밑에다가 이메일을 띄워놓을텐데 요 이메일에다가 참여하고 싶은 이유와 그리고 이 꾹TV와 이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요런거와 그리고 살고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연락처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생각나는 콘텐츠가 없어도 상관없어요. 이 꾹크루가 재미난 것도 생각하면 되니까 만약에 진짜 꾹TV와 이런거 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거 있으면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벤트 기간은 제가 5월 6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루동안 살펴본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꾹TV가 또 빈손으로 찾아가진 않아요. 여러가지 알찬 선물 꾹TV만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들고 찾아갈 계획이고요. 그리고 뭐 사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거 찍고 싶으면은 마음껏 찍으셔도 되고 암튼 우리 게스트분이 만족하실만큼의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뻐라 이뻐라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 꾹TV 게스트로 참여하는 만큼 이 꾹TV 채널 영상에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. 만약에 나중에 모자이크를 해달라 나중에 뭐 지워달라 이런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으신 분들 신청해주시고요.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내 얼굴이 유튜브 꾹TV 채널 아주 재미난 채널에 나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참여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촬영같은 경우에는 5월 말 5월 말이나 아니면은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고요. 이제 게스트분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컨텐츠 고민도 하고 또 되는 날 안되는 날 이렇게 보유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꾹TV야 이 꾹크로와 촬영을 함께하실 제2회 게스트분을 모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구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게스트분들! 들어와! 들어와! 김치related 뛰어台! 김치적 México 김치는 고향 naar 오 действие 김치적 guercia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